최인혁의 서비스 최인혁의 서비스 다시 한번 준비하는 최인혁 백핸드플레이 장점입니다 조대성 서브 떴어요 아마 심리적으로 위축될거에요 공격 서브 박철우 최인혁의 공격 점수 4대1이 됐습니다 등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이상수가 받아냈고 따릅니다 박철우의 공격 스캔드 리시브 하기가 편할거에요 몸의 중심 3점의 공격 3점이 앞서있는 3점이 3점이 앞서있는 3점이 하지만 보람할렐루야의 반격도 매섭 승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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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이 상수 받지 못합니다 최인혁 선수였는데요 네트를 막고 넘어가면서 강한 볼 뒤로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조람 할렐루야가 박철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수였는데 최인혁 최인혁 회전 많이 걸렸군요 조대성의 서비스 이상수가 버텨졌고 조대성의 서비스 이상수 선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인혁의 서비스 박철우 선수도 좀 급했습니다 아아 이상수 네 역시 다시 이상수의 서비스 아 클릭 리시브 범실 박철우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강한 공격 이상수의 마무리 다시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보람 할렐루야 최인혁의 서비스 약간 떴는데요 9점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서비스 나갑니다 최인혁 공격이 할렐루야의 게임 포인트냐 한 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수 최인혁의 서비스 네 네트 맞고 나가면서 11점 신나는 공격 아무거나